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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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작동 소재의 우리 15항공사는 1954년 9월 1일 부 포천에서 창설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6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포천이 만든 부대입니다. 항공기 대형을 지금 삼각형으로 보셨는데 우리 삼각형은 포천시에서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포천시 슬로건처럼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는 삼각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항공기가 진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인사하는 동안, 항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잠깐 제가 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 연막탄을 아까 보셨을 텐데 녹색 연막탄은 들판과 식물들의 풍족함을 나타냈고 우리 적색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노란색 연막탄은 가을의 계절, 추술의 계절, 결실을 상징하여 비행을 하였습니다. 항공기가 연막탄 축하 행사만 하기 아쉬웠는지 가사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봐주십시오. 뒤편을 바라봐 주십시오. 오시면 힘차게 함성도 지르고 손도 흔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께 더욱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부항공단 비행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창공호의 날을 지르며 가사면 민에게 오고 있습니다. 삼각대역으로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소통과 신뢰의 중심! 포천에서 함께하는 가사면과 함께하는 지금 항공기를 일렬로 정대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그에 맞춰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하나! 둘! 셋! 인사! 한 마디 최소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항공기와 조종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 증! 자 513항공대대장님이셨습니다. 정우영 준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장님께서 직접 쌀 10kg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쌀 10kg 1946번 1946번입니다. 1946번 네 고시기까리 1946번 안계세요? 1946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꽝 하나 둘 셋 역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네 남이 안 돼야 내가 돼야 다시 뽑겠습니다. 아 있어요? 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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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안 오시면 무효천이에요. 3 2 안 기쁘신가봐 513항공대대장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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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영 대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